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콘의 F70입니다. 오늘은 구글 픽셀4와 4XL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사실 픽셀이라는 거는 저희 채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이 만든 폰이에요. 구글이 폰도 만들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5.7인치와 6.3인치에요. 이 두 가지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 배터리 정도를 제외하면 사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전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베젤리스인 것 같지만 하단 위쪽에 조금 이마부분이 남아있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5.7인치와 6.3인치고 XLR이 조금 무거워요. 193g으로 무거운데 몹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부담은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이 뒤쪽에 카메라 디자인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고 있으면 적응은 돼요. 저는 이게 그렇게 흉하다거나 하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예전 디자인이 좀 더 이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전후 모두 고릴라글락스5고 IP68 방수방진 지원하고요. 사실 픽셀4는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모션 센스를 제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 위쪽에 공간이 남아있는 게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미니 레이더, 레이더를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내장을 해놓은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음악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뒤로 가고, 알람 같은 거 일시정지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제스처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막상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도 않거니와 이 위쪽의 공간을 이렇게까지 가져가면서 이게 필요한가. 오케이, 파티하거나 설거지할 때 유용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설거지할 때는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시키면 되는데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할 만한 기능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정적으로 지원하는 앱들도 너무 적고 우리나라는 되긴 하지만 이 주파수 대역 때문에 쓸 수 없는 나라들까지 있어요. 단적으로는 일본만 가도 이거 작동 안 하거든요. 물론 그 기능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화면을 띄워준다든지 이쪽에 있는 3D 카메라와 함께 안면 인식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장점들도 있기는 하죠. 참고로 이건 배터리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더 하겠지만. 사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 화면이 특히 마음에 드는데 5.7인치 FHD+, 6.3인치 QHD+. 뭐 요즘은 다 되는 것들 DCI-P3에 광색역 지원하고요. HDR 10G1 하고요. Always on Display 같은 거 당연히 있고요. 근데 픽셀에서 특이한 건 여기에 Smooth Display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90Hz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크롤 같은 것도 60Hz랑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90에서 120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60에서 90 가는 게 체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거는 G8 ThinQ 정도를 제외하면 안드로이드에서 거의 못 본 건데 Ambient EQ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True Tone 같은 거랑 비슷하게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화면을 맞춰줍니다. 어디서나 흰색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것보다 픽셀의 매력은 퍼포먼스에 있어요. 사실 사양 자체는 스냅드래곤 855에 6GB 램이어가지고 이 가격에서 이 정도 사양밖에 못 뽑나. 구글이 최신 칩셋을 참 안 써요. 그런 실망감이 들 수도 있지만 최적화가 정말 엄청나요. 이건 픽셀 3A에서도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던 건데 누르면 뜨고 누르면 뜨고 이런 최적화들이 90Hz와 맞물려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부드럽고 빠르고 다른 기기에서는 본 적이 없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최적화예요. 그리고 구글 순정 소프트웨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스타일 및 배경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이 있어요. 글꼴, 강조, 색상, 아이콘, 모양까지 다 골라서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10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운 테마도 들어가 있죠. 근데 황당한 거는 어두운 테마는 수동으로 껐다 켰다만 되고요. 일출이나 일몰에 자동으로 설정이 안 됩니다. 삼성 것도 되고 LG 것도 되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이 야간조명이 있죠. 이 블루라이트 필터 이것도 예약해가지고 일정으로 할 수 있는데 다크 테마는 그게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리고 우리 여기 들어간 새로운 시스템 탐색도 있죠. 이 밑에 내비바 같은 거를 3버튼에서 그냥 제스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요즘은 1UI 같은 거나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 된 거에서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렇게 휙 올려서 홈으로 나가고 들고 기다려서 머시태스킹 가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쇽 해가지고 이전으로 들어가고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죠. 물론 제스처라는 건 모두가 모두를 보고서 참고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굳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와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서드파티 런처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 이 사이드에서 나오는 메뉴 있죠. 예전에 햄버거 메뉴라고 불렀던 이 옆에서 꺼내는 이 메뉴와 함께 쓰는 거는 최악 수준이고요. 이 제스처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변에서 노래가 나오면은 항상 듣고 있다가 제목이 표시되는 이 Now Playing 기능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뭐 이왕 지적을 시작했으니까 마저 얘기하면은 이 사이드를 갖다가 쥐어짜면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켤 수 있는 이 기능에 여전히 커스텀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쥐어짜면 플래시가 켜지게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무조건 구글 어시스턴트로 밖에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구글은 메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여기 모션 센스 설정 가면은 곧 건너뛰기, 방해가 되는 알림, 음소거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작에 가면은 이쪽에 또 있어요. 뭐 찾기 쉬우라고 여러 군데에 넣어놓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메뉴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중복되면은 헷갈립니다. 좀 한 군데만 정리를 하고 삼성이나 LG처럼 혹시 이걸 찾으시나요 해가지고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 가격을 받는 플래그십에 64GB나 128GB 심지어 그거보다 높은 거는 제공하지도 않고 마이크로 S 카드로 확장도 안 되는 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이제 이 심과 나노 심을 듀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심을 전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게 위안거리긴 하겠네요. 우리나라는 이 심이 언제 될까요? 자 근데 사실 픽셀은 카메라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됐는데 이번에 모션 센스라는 특이한 기능이 들어가서 좀 뒤로 빠졌는데 F1.7에 12MP 광각과 F2.4에 16MP 망원 렌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플래그십에서 렌즈가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없어 보이죠? 자 그 성능을 얘기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키려면 이렇게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제일 편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별거 없어요. 카메라 동영상 더보기, 인물 사진, 야간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광각 카메라는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주관 사진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픽셀에 잘 나온다는 거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아이폰 같은 거는 사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픽셀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와요. 이런 사진 같은 거를 보면 약간 어두운 날 찍으면 다른 것들은 아마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만들어가지고 흐린 날에도 예쁜 사진을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전 그런 사진도 좋아해요. 근데 픽셀은 눈물 날 정도로 정직해요. 특히 디테일이 아주 좋고 노출 제어 같은 것도 굉장히 정확하고 초점도 아주 잘 잡죠. 거기에 픽셀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이 야간모드죠. 나이트 사이트 라고 부르는 건데 눌렀을 때 촬영을 잠깐만 기다려주면은 이 정도 광양에서 어떻게 이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밝고 색이 정확한 사진을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는 옛날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어... 다른 제조사가 워낙 좋아지기도 했거니와 이 센서가 2.5분의 1인치예요. 그래서 좀 오래됐죠. 물론 여전히 처리의 힘으로 최고 중간하지만 이제 그냥 최고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 타임랩스에 천문 모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정시켜놔가지고 별 움직이는 거를 길게 장노출로 가져가면서도 위치를 알아서 맞춰져가지고 밝게 찍는 뭐 그런 모드도 있고요. 그거보다 두 번째 렌즈는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 렌즈예요. 줌 렌즈에다가 OIS까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고요. 뭐 이 가격대 당연한 거긴 하지만 물론 슈퍼레스 줌이 있어가지고 디지털 줌도 선명한 편이기는 하지만 광학 줌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하튼 품질 자체는 그냥 평범해요. 줌 렌즈 자체가 엄청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인물 사진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렌즈가 하나 있을 때도 굉장히 정확했는데 이제 렌즈가 두 개니까 사이드 처리 같은 거라든지 효과의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들, 고양이라든지 그냥 서 있는 물체라든지 혹은 음식에 적용해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거기에 이중 노출을 지원해서 피사체와 배경의 노출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렌즈가 쓸데없이 많은 것보다는 좋은 렌즈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는 저렴한 기계에서의 얘기고 비싼 기계에서는 초광각 렌즈가 없다는 거는 이제는 단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행을 가서라든지 아니면 방사진 같은 거를 찍을 때 은근히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화각이거든요. 이 초광각이라는 거는. 황당하게도 플래그십이면서 4K 60프레임 동영상도 지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넘기면 되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괜찮아요. 이렇게 밑으로 찍으면은 각도 조절을 위해 카메라를 들어 올리라고 나옵니다. 이제 찌뿌러지게 나오니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찍으라고까지 알려줘요. 다음으로는 소리예요. 전자까지는 스피커가 앞에 스테레오로 있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옮겨졌죠. 사실 위치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든지 하는 건 아닌데 전면 스테레오가 앞으로 와닿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여하튼 출력 자체는 괜찮고 베이스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볼륨을 최고로 높이면은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 그러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괜찮은 스피커예요. 그리고 방금 밑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요즘 플래그십 다 그렇죠. 3.5mm 이어폰 적이 없습니다. 구글이 놀리다가 빼가지고 좀 더 괘씸하긴 한데 뭐 이제는 세상에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요. 조금 애매해요. 배터리를 많이 먹는 기능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들어가지고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는 이 모션센서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90Hz라든지 모두 다 켠 상태에서는 픽셀4가 5시간 반 픽셀4 XL도 5시간 반 정도가 가고요. 모두 다 끈 상태에서는 용량 빨로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픽셀4가 6시간 20분 정도 픽셀4 XL은 7시간 반 정도 갑니다. 사실 다 켠 상태에서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끄면은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가는 수준이기는 한데 픽셀3에서 4로 오면서 들어간 신기능들이 전부 다 배터리를 제법 먹는 놈들이어가지고 그걸 다 끄면 업그레이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 PD 충전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픽셀4는 30분에 49%, 1시간에 83%, 1시간 반에 96%, 1시간에 55분에 완충되고요. 픽셀4 XL은 30분에 52%, 1시간에 83%, 1시간 반에 95%, 1시간 55분에 100%로 거의 동일한 충전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고속 무선 충전이 전용, 비싼 전용 스탠드가 아니어도 지원됩니다. 자, 이제 결론 타임이에요. 픽셀4나 4XL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만든 폰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구글이 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역할이고 그걸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장점만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최적화도 잘 돼있고 머신러닝과 컴퓨터 처리를 이용한 사진 촬영까지 구글이 생각하기에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라는 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레이더도 좀 달려있고 90Hz로 화면도 좀 부드럽고 그런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구글 방문했을 때 주는 기념품이 아니라 돈 받고 팔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광고까지 때리면서 많이 팔고 싶어하는 상품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아무도 못하는 구글만의 대단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은 뭐 잘 만드는 게 문제지만 만드는 거 자체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해야 돼요. 이거는 픽셀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넥서스라는 걸출한,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으면서 구글이 원하는 바가 어떤지 알려주는 합리적인 라인업을 없애버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구글은. 얘네 799, 899씩 해요. 싼폰 아니에요. 사실은 가격대, 성능비로만 따지자면 굉장히 안 좋은 폰이에요, 가성비 자체는. 그렇게 프리미엄 폰으로 팔고 싶으면은 이렇게 애매한 사양과 용량,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855, 요즘 세상에 EBS 한 폰이 고장 6기가 램, 용량은 128기가가 끝이고 확장도 안 되고, 카메라는 물론 잘 나온다지만 초광각 렌즈도 없고, 4K 60프레임도 못 찍고, 배터리도 최고 수준이라기에는 거리가 멀고요. 넥서스 시리즈 같은 걸 다시 만들고 싶다면은 가격을 여기서 아무리 못해도 200불은 깎아야 되고요. 특히나 출시하고선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라고 200불씩 깎아가지고 파는 게 이제 14행사가 돼가지고 처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가격 책정을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고르세요. 진짜 프리미엄 플래그십 폰을 팔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 거면은 할 수 있는 거 다 때려 봐야 돼요. 지금 이 정도는 안 돼요. 아니면 구글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필요가 없고, 빠릿빠릿하고 합리적인 그런 거가 스마트폰의 정수인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루트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픽셀 시리즈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렇게 신기하고 합리적인 거 같지만, 비싸고 가성비는 안 좋은데, 최적화는 좋아서 우리의 대표작으로 만들고 싶은데,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800불을 900불은 받을 거야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폰 자체는 좋아요. 돈 주고 살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아, VLT도 지원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혹시 물어보시면은 저는 작은 쪽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요즘 세상에 몇 없는, 이 정도 작은 크기의 좋은 성능의 플래그십이어서, 물론 제 돈 쪽은 안 살 거예요. 여기까지 구글 픽셀 4와 4XL이었고요. 어차피 국내는 정발이 안 되니까,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사오실 필요 없어요. 사지 마세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끝.